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지난 10월 29일날 오산시 지역구 재건표는 결국 원고측이 보이콧함으로써 파행으로 끝난 바 있습니다. 이때 원고측의 보이콧에는 최윤희 후보 자신이 결정을 내렸고 대개 변호사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변호사들이 주도한 것이 아니고 최권이 제독이죠. 해군 제독 출신의 최권이 그런 장군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재건표가 그렇게 결정 내리고 난 다음에 변호사들이 이렇게 따랐습니다. 파행으로 끝났지만 대법원 특별 일부가 담당한 재판은 특히 유독 편향성이 강했던 그런 감이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전후에서 재건표 이후에 재판장이 내놓은 대법원 검증조서, 정확한 명칭은 오산시 지역구 재건표에 대한 대법원의 검증조서가 나왔습니다. 이를 박주연 변호사가 그 내용 가운데 일부를 공개했는데 이 내용만으로도 당시에 오산시 재건표에서 그 실상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파악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대법원 검증조서 내용 가운데 일부를 박주연 변호사가 찍은 겁니다. 사진 하단에 보시면 기표용구로 날인한 이후에 투표지를 인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보구 후보자란에 그것은 검정색이 아니고 붉은색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저의 논평은 이렇습니다. 사전투표용지는 앱선프린트로 사전투표소에서 출력된 다음에 투표인에게 교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투표인이 사전투표용지를 들고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도장, 맞는 도장을 찍게 되면 그때 비로소 사전투표용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투표함에 집어넣게 됩니다. 따라서 프린터된 경우라면 어떤 경우라도 붉은색 기표도장이 위에 찍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보구라는 기독자유통일당 후보의 이름이 검정색이어야 되는데 붉은색이 나오는 것은 인쇄하는 과정에서 특정 색깔의 데이터가 실종되면서 검정색이 만들어지도 않고 붉은색이 나온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결과는 바로 인쇄된 사전투표지라는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사전투표지는 반드시 프린터되어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정규의 기표용구인지 의심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대부분 검정조사에 나온 것을 박주인 변호사가 올린 것입니다. 저의 논평은 이렇습니다. 사전투표소에서 사용되는 기표도장은 국역기표도장으로 직정이 0.7mm나 대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1.0mm나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기표도장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한 장소에서 대량으로 기표도장을 찍을 때 주로 발생하는 그런 이상한 기표인입니다. 공직선거법은 국역기표도장을 사용한 것을 의무화하고 있고 국역기표도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무효표 처리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진은 정규의 기표용구인지 의심이라는 그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전투표소에서 정상적인 사전투표용지를 받은 이후에 정상적인 투표인이 기표도장을 찍은 경우라면 이처럼 거의 기표인의 모양이 없는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한 장소에서 대량으로 기표인을 찍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사진 네 번째는 훼손된 투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은 오산시 재검표에 대한 대법원 특별 일부의 대법원 검증조수입니다. 그 내용을 박주연 변호사가 취사선택에서 올린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투표인 가운데 이처럼 찢어진 사전투표용지를 받은 다음에 이것을 기표도장을 찍을 그런 투표인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찢어진 사전투표용지를 받으면 반드시 참관인에게 이것을 교체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것입니다. 결국은 사전투표소에 존재하지 않았던 투표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전투표에서 존재하지 않은 투표지가 선거가 끝난 이후에 어느 시점에 투입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사진 다섯 번째는 투표지 세 장이 서로 붙어 있음 이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명 자석투표지다 이렇게 봅니다. 사전투표용지는 앱손프린트로 출력되기 때문에 반드시 위와 아래 상하가 정확하게 절단됩니다. 그 절단도 아주 깔끔하게 됩니다. 그런데 투표지의 위아래 상하가 서로 부스터 있다는 이야기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이 앱손프린트를 통해서 출력된 것이 아니고 인쇄된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인쇄 과정에서는 인쇄 이후에 재단 자르는 과정에서 흔히 있지는 않지만 이따금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인쇄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은 사진 6번입니다. 투표지가 훼손되고 테이프가 부착됨. 사전투표용지를 받은 다음에 그곳에 기표도장을 찍을 투표인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건 역시 사전투표소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투표지다. 이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어느 시점에 투표함에 투입된 그런 투표지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현장사진 43입니다. 투표지 표면이 오염된 사진, 인쇄용 잉크나 토너가 묻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종합하게 되면 오산시 재검표에 대한 대법원의 검증조사를 상세히 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제공한 대표적인 감정 목적물 사진들만으로써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jed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